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보문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왔던 주제들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주제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늘 동사로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본문부터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우리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결국 형제 사랑을 향한 모습으로 믿는 자의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나 또 반복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올 한 해 동안의 계획을 또 잡았을 줄로 저는 믿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깊이 풍성하게 경험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흔들만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것은 어느 정도 납득도 되고 이해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납득과 이해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 복음이죠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각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변화된 삶 가운데의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인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3장에 보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나눴던 대화를 보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변화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또 변화된 본질 속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생명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사람이고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거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나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가 머리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인데요 사랑의 반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솟아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요한일수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의 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10계명이 압축된 계명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세계명 왜 세계명이냐 하면은 이전에도 나와 있었던 계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경험하고 믿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아느니라가 요한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노시스 알다라고 하는 영주주자들이 취했던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 차별을 자꾸 두는 거거든요 너희가 아느냐 영적 지식을 아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왜 이웃을 향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 실천적인 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 그거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인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영지주의는 2단이잖아요 잘못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또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중에서도 형제 사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성경에 있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은 아닙니까? 그냥 그건 이상적인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가자는 이야기지 뭐 현실적으로는 못 봅니다 이런 거 말씀 많이들 하시고 또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무겁지 않을까요? 옛사람으로 이거 하려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못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는 말은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난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사랑하려고 했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으로 마음으로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뭐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납자가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마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서 멈추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이 어떻게 도닦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이 극단으로도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거는 또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인지 그것을 빨리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짓 자가 나의 진짜 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둔감할 수도 있어요 바리세적인 어떤 마음들이 막 쌓여 있어 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남들보다는 괜찮은 거 아닌가 복음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괜찮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난 본질로서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지 이거가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제도 두려움 사랑은 두려움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게 뭐겠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젊을 때는 그게 먼 나라 딴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요즘처럼 막 이러면은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 속에서는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죽음 넘어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체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 죽겠네 이것이 아니고 생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지 어떤 삶을 생명을 낳는 사역을 내가 남겨야지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지 이렇게 하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안전장치를 세상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연합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자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다 보장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어떤 생명을 낳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요 공격해요 그리고 또 회의적인 마음도 들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맞죠? 내가 세상을 이긴 자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또 낙심하게 되고 또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또 꼬리를 꼬리를 물고 염려와 걱정거리 불안으로 또 연결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지체들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생명 낳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동반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사랑없음을 발견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아 나는 참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소망하고 붙드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죠 묻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움츠리고 있어?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질문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을 다시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완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그것을 도와주는 나의 영적 훈련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독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주고 도전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 있는가? 그런 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뒤에 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세시니 성령과 물과 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거예요 일단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물은 세례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는 십자가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하고 피가 나왔는데 이 부분과도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지주의 2단 또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2단들이 지금 요한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저기 뭡니까? 세례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어떤 해석들을 하는 영지주의적인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현설인데 우리가 본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온 게 아니고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볼 수 있고요 또 물은 세례사건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돌아온 주일날도 이 본문 가지고 할 건데요 이 본문이 아니고 세례사건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거든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아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써 세례사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가 고난의 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왔던 이 원시복음의 그런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미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의 희생제물로서의 사건 그 이야기가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나는 죽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이 그냥 강력하게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우리가 어떤 이게 진짜니 아니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우리가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증언들을 보면은 확실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제 11절, 12절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넘기고요 또 내일 본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부활 사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망권세를 이기는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냈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맛본 자로서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고 이러다 나 죽겠네 이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면 정말 부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담대함으로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생명이 있는 것은요 반드시 그 생명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증거들이 있는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력이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 성품으로 닮아가고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땅에서의 그런 사역을 닮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늘 우리 자신이 이 생명력 안에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어디 있는가? 이분하고는 좀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분하고는 왜 안 되지? 여러분 그것이 아유 몰라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이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고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용어 한 용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게 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 포텐셜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상처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또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우리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최상의 방법이 또 그 부분을 어떤 좀 인간적인 어떤 상담적인 툴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이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힘들겠죠 어렵겠죠 불가능하겠죠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인도하고 있어요 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관계에 포함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더욱더 커져가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깨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므로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형제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또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욱더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소원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알고 있다면 인간적인 한계로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받은 사랑이 많은데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그들의 얼굴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올 한해 2021년에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기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완의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2021년 주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모든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경들이 넓혀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